정글의 법칙에 메가포드라는 새와 힘들게 땅을 파서 찾아낸 이 메가포드의 알이 등장했다 메가포드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큰이라는 의미의 메가와 발이라는 의미의 포드가 합쳐진 것인데 큰 발이라는 뜻이다 이 메가포드관은 호주와 호주 동부의 섬들 그리고 미크로네시아 지역과 인도네시아, 뉴기니 섬 등에 서식하고 있는데 대부분 갈색 또는 검은색이다 이 메가포드는 알을 낳기 위해 짓는 집 때문에 유명한데 사는 지역에 따라 집을 짓는 모양이 조금 다르다 미크로네시아에서는 정글의 법칙에 나왔듯이 땅을 깊이 파고 알을 낳는데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이 인큐베이터세라고도 한다 호주의 메가포드 종류는 칠면조를 많이 닮아서 이름도 브러쉬 터키라고 하는데 산처럼 둥근 언덕을 만들고 그 안에 알을 낳는다 그래서 언덕 만드는 새로도 불린다 이 메가포드는 땅속에 알이 부하되는 동안 내부의 열을 조절하기 위해 발효하며 열을 내는 퇴비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메가포드의 어린 새끼는 족이 성숙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어떤 종에서는 알에서 부화하는 당일에 바로 날 수 있다고 한다 이 메가포드는 호주 동북부에 있는 여러 섬나라의 우표에도 등장할 만큼 유명하고 또 흔하다 호주나 뉴질랜드에는 이 동물들이 도로 표지판에도 등장한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